월요일의 남자,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한 번 또 P2P 해서 대박났어요? 대박났어요. P2P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네요. 저는 되게 마이너한 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권 기자가 정의의 사도가 돼버렸어. 저는 전혀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못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P2P에 대한 장점. 그 한 3, 4년 동안 초기 시장에 비해서 꽤 많이 진화한 부분들도 강조하고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좀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잘 귀에 들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장단점이 분명히 좀 있겠죠. 나중에 한 번 또 장점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오늘은 무슨 발칙한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승리 씨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어서 진짜 발칙하다. 숟가락 한 번 얹고 싶어서 주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회부 사건이긴 한데 경제 분야에서도 승리 씨가 소속돼 있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상장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장이나 제조업 이런 거 생각하면 공장 설비가 돈을 버는 거고 은행이면 은행 인프라가 돈을 버는 건데 사실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경우는 소속 연예인이 주 영업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요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2주 사이에 한 6천억 원 이상 증발을 했습니다. 얼마요? 6천억 원. 6천억 원이 증발했어요? 네. 물론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만 따진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떨어지면서 JYP 엔터라든지 SM 엔터, 큐브 엔터, FNC 엔터 주요 상장사 5개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6일 이후 현재까지 5,870억 원이 줄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감소했다는 거는 뭔가 기업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상장사들이 인식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그날 당일에 한 4.2% 정도가 줄었었고 한 15일, 지난 이달 15일까지 한 24.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FT 하일랜드 같은 경우도 CN 블루 멤버들이 좀 연루됐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22% 정도 감소를 하면서 승리사건하고 사실 별 관련이 없는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큐브 같은 경우도 거의 20%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왜요? 이게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주의 환경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물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5% 정도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이슈가 생기면서 그동안 좀 수면 아래에서 잘 얘기하지 않았던 엔터테인먼트의 리스크 관리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JYP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튀는 연예인들이 좀 퇴출되는 경향들을 좀 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JYP? 네. 예전에 누가 있었죠? 저기 그 장현승인가 아닌가? 거기도 그렇고 2PM 멤버 같은 경우에도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을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대박이 나는 연예인들 소속사보다 더 유명해지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YG의 빅뱅 같은. 그렇죠. YG 같은 경우는 빅뱅이 거기 사실상 어겨살리는 회사라고 평가가 될 정도였는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확인을 할 수는 없었는데 계약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빅뱅을 지금 재계약할 때 당시에 이거 계약 조건을 쓸 때 아무래도 소속 연예인의 그 포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머지 부대 조건들을 좀 완화해서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가 좀 들렸어요. 부대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어떤 기업에 소속해서 일을 할 때 외부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원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원을 하면서 대부업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소속에 있으면서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하되 보니까 사업도 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부대 조건을 좀 완화해줬다. 그렇죠. 빅뱅이 워낙 이제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냥 다 들어줬다는 거죠. 그런 조건들을. 그리고 보면은 그룹으로 활동하는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룹의 정체성을 좀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때 개별로 또 활동을 좀 하기도 하잖아요. 연기도 하고. 사실 이런 조건들은 소속사하고에서는 상품 가치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의 개성이 너무 드러날 경우에 이게 우리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기업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소속 연예인들의 어떤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질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소속사에서 제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소속사 바꾼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YG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나왔던 거고 상대적으로 JYP 같은 경우는 대박 연예인이 없다라는 게 어떤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오히려 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넘어서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예요. 사실 YG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승리권이 워낙 크긴 했지만 이전에 뭐 지드래곤 탑 같으나 어떤 작곡가 쿠시 소속 아티스트들이 좀 문제가 많았어. 문제가 좀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연달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업 측면에서의 가치의 위험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연예기획사 사람하고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발칙하다. 발칙해. 여성분이 연예기획사 다니셨군요. 근데 소개팅할 때의 느낌이 지금 부인이 그분은 아니죠? 네. 그분은 아닙니다. 얘기해도 돼? 괜찮습니다. 잘 안 된 케이스니까요. 요즘 30대에 발칙하단 말이야. 결혼 전에 어때요? 근데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중학교 선도부 선생님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분이? 네. 하는 일이 뭔데? 연습생들 단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디자이너였는데 그 회사의 모든 어른들은 그 소속된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끼도 많고 인기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뭔 일 터질지 모른다 그랬잖아 내가. 그렇죠. 그렇죠. 자고 일어나질 수 있는 동안 감회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부터 해서 못 나가게 한다. 거기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사고치지 않는지 담배 피는지 술 먹는지 연애하는지 이런 거를 부모님보다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옥죄일 경우에 가정에 불화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학교 밖으로 나가버릴 경우에는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의 어떤 상품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기들 자산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하게 진짜 우스갯소리로 아 맞아. 딴따라라는 걸 좀 폄하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YG 같은 경우에 올해 10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LVMH 루이비통이죠.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2014년에 YG에다 한 6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두 개 한 번 했어요. 그거 다루셨었네요. 그게 이제 RCPS요. 상환전환우선주. 그 용어는 안 쓰려고 했는데 정프로도 알아 이거. 알지. 그 기본이죠. 상환하거나 전환하거나 딱 이렇게 선택권 주는 거. 그럴 수 있는 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를 한 600억 원 정도가 9월에 만기가 도래할 때 주가가 한 4만 3천 원 정도의 전환권이 행사가 돼 있기 때문에 상환전환이 행사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4만 3천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환 받겠지.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시장에서 사면 되는 주식을 굳이 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사실 승리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4만 3천 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한 3만 5천 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소속 연예인 한 명이 어떤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먹여있는 다양한 재무 구조들이 같이 얽히게 되는 거예요. 재무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겠네. 그렇게 되면 단기 유동성으로 600억 원 이상 되는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빠져나가는 순간에 만약에 그 돈이 없다. 현금으로.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을 못하면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610억 원을 만약에 못 갚으면 그렇죠. 디폴트예요 그러면? 디폴트지. 빚을 줬는데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는다. 그럼 디폴트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걸 이제 금융권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든다고. 물론 그 정도로 YG엔터테인먼트가 허술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 정도 현금 정도는 보유하고 있긴 한데 그런 리스크가 단순히 인기가 떨어졌다. 잘 안 팔린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재무 구조와 연결된 다양한 이슈들이 이 엔터테인먼트 업체에게는 하나의 영업, 비즈니스의 핵심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환이 아니라 전환을 하면 자본금으로 들어오죠. 전환이니까 보통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상환을 하면 부채가 돼서 갚아야 될 돈이 되니까 권 기자 얘기한 것처럼 재무제표 상에 자본이냐 부채냐에 너무 큰 차이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YG에서 승리한 데 이거 소송 걸면 안 되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YG 주주들이 대주주는 차체하고 소액 주주들이 이거 뜬금없이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손해받냐. 소송 걸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사실 그렇게 해서 이길지 질지는 잘 안 되는 건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인물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거에 소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엔터테인먼트의 영업,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핵심 전략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소송을 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영진한테 거는 게 맞아요. 경영진이 어떤 자기네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주식회사잖아요. 그럼 주식회사가 주주들이 이 사회를 통해서 경영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들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옛날 얘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소속 연예인들이라는 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소속 연예인들이? 그 당시 어떻게 얘기했냐면 JYP가 상장할 때 얘기합니다. 예전에 JYP가 상장하기 전에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었어요. 제이튠? 그 회사에 소속된 대표적인 연예인은 B입니다. 그것도 박진영 씨 거예요? 아니요. 제이튠 엔터라는 다른 회사가 있었는데 B 씨가 JYP하고 결별을 한 다음에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의 유일한 연예인이었어요. 월드스타니까 워낙 매출 비중도 크고 그 회사가 거의 단독 연예인급으로 거기에 있다가 여기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어떤 리스크냐면 결혼 발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비가 군대? 가야죠. 거의 핵심 자산의 전체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이튠 엔터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이제 군대를 가니까 2년 동안 벌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 악화로 사실상 상장 폐지가 될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상장사였어요? 네. 상장됐어요. 한 명 있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었어요? 물론 상장이 돼 있었는데 BC가 들어간 거긴 하지만 어쨌든 BC의 비중이 뭐 연습생 같은 분들이 있었겠지.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막 하고 그랬어요. 전기차 테마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전기차? 사실상 돈 버는 거는 BC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군대를 가게 됐으니까 이 회사가 유지되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거나 2년 동안 영업 실적이 없을 경우에 이 회사가 받게 되는 타격은 너무나 절대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JYP하고 이제 뭔가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JYP가 제이튠 엔터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게 돼요. 아 박진영 씨가? 네. 인수를 하는데 여기가 뭐 인수를 해봐야 그 회사가 상장 기업으로서의 가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이튠 엔터에서 유명 연예인 한 명과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박진영이라고. 뭐야. JYP를 전속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JYP라는 회사에서는 박진영 씨가 전속 계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장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전속 계약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JYP, 박진영 씨가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을 한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진영 씨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이튠 엔터에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회사의 실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던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 미스 A가 JYP랑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제이튠으로 가요? 제이튠과 계약을 맺게 돼요. 아 그래요? 그것도 이제 다 양해하에서 그렇게 했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제조기업에서 여기에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수단이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거를 영업양수도라고 해요. 그렇죠. 영업양수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업 수단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으니까. 양도양수? 양수도. 그렇게 되면 우회 상장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백도어라고 해요. 백도어라고 하는데 기존에 상장사가 있는데 비상장사가 있어요. 그럼 비상장사가 상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상장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백도어 뒷문으로 하나 둘 영업수단을 그리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전형적인 상장기법인데 거래소나 코스닥에 껍데기만 있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통상 쉘이라고 해요. 쉘. 조개. 그런데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 중에 내용이 좋은 회사가 있어. 그런데 상장하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펄이라고 해요. 펄. 진주. 아까는 껍데기. 그렇지. 이건 쉘. 껍데기. 이건 펄. 진족이지. 이놈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상장하는 걸 우회 상장. 백도어리스트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주가 엄청 뛰겠네. 쉽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jrp도 상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당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공식적인 상장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jrp가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회 상장 아니야? jt렌터로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jt렌터가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jrp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그렇게. jrp는 원래 있는 회사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같이 쓰는 거죠. 그건 비상장이니까. 그럼 이게 우회 상장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기업이었다면 우회 상장으로 봐야 돼요. 영업양수로라고 봐야 되는 건데.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다? 사람인데다가 계약이 넘어간 게 아니고 jrp 계약이 해지되고 그다음에 다른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건 영업양수돈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석을 해서 jt렌터는 결국 상장 유지가 됐고요. jt렌터는. 그래요? 그 이후에 jyp와 jyp가 합병을 합니다. 밖에 있는 jyp와 상장 jyp가 합쳐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로 합병을 한 건 아니고 여기 jyp와 jyp가 상장 jyp와 비상장 jyp가 따로 있다가 한참 후에 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jyp가 됐어요. 박진영 씨가 이제 머리 좋네. 그 이후에도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에게 연예인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뭐 YG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블랙핑크가 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고 그리고 지금 jyp 보석함이 2분 기정에 데뷔를 하고 빅백의 다른 멤버들이 하반기에 전역을 하면 전역? 네.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가 발생은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영업 능력이 훼손되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긴 해요.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된 거 아니에요 벌써? 물론 사람을 두고서 너무 이렇게 자산 취급하는 거는 조금 무례하긴 한데 어쨌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업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비즈니스의 실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단순히 인기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는 어떤 팬으로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회사의 관리 능력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도 함께 바라보면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갖고 왔습니다. 정프로가 풍문쇼에서 이거 다 써먹을 거라고 누가 써놨네. 정프로가 풍문쇼 게스트자랑 고정 게스트자랑 엄청 똑똑해지겠네 또. 나중에 기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박진현 씨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도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예부예요? 연예부? 우리 기자가 연예부 기자야? 저는 남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번 승리 사태로 인해서 가장 지금 속상한 사람이 한 명이 있을 거야. 뭔데요? 누굴 것 같아? 제일 속상한 사람? 제일 속상한 사람. 글쎄 누군가? 일단 부모님이 많이 속상하시겠죠. 그거 모르는 안 되는데. 민혜린 씨? 아니요. 그런 관계는 다 잘 모르고. BTS를 운영하는 분이겠지. 왜? 왜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아 BTS도 이런 리스크.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는 BTS 하나밖에 없는 회사나. 이제 상장해야 되거든. 상장시키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다 인식했다는 얘기잖아. 물론 BTS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권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리스크한 거네라고 인식하면 그 기업 가치가 리스팅할 때 상장할 때 제대로 아니면 예상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BTS를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의자 CEO죠. 프로듀서고. 방준영 씨가 제일 속상해했을 거다. 내 생각에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누가 이제 딴지 걸 수 있겠죠. 벨레이션 할 때. 그렇죠. 물론 지금 기업 가치가 그만큼 되는 건 알겠는데. 방준영 씨는 저기 넷마블이고. 맨날 헷갈려. 그때 그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아무래도 벨레이션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아주 재미있게 들어봤고요. 또 다른 건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 주주총회 시즌 거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기업을 세 군데 꼽으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대한항공. 그리고 두 번째가 세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엘리엇하고 한 번 또 세게 붙어있는 현대차.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홈 쇼핑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현대홈 쇼핑도 좀 오랜 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계로서는 돌턴 인베스트먼트하고 국내로서는 VIP 자산운용하고 또 약간 주주 제안을 통한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돌턴 인베스트먼트분하고 VIP 자산운용 대표님하고 통화를 좀 했었어요. 돌턴 인베스트먼트에서 오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한 번 보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VIP 자산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의사결정구조와 부족한 주주 환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교선 대표의 재선임 찬성연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굉장히 좋은 회사라 영업이익률이 십몇 프로씩 항상 나오고 그리고 천억 원 내외 단기 순위도 계속 내고 있고 생각해보시면 홈쇼핑 비즈니스라는 게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갈 게 없어요. 방송설비를 어느 정도 깔아놓고.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감가상각을 하긴 하지만 여기 투자를 반도체 설비를 깔듯이 뭔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듯이 그런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4, 5년에 한 번 조명 갈아주고 세트 좀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누적 순이익. 벌어들인 돈만 하더라도 현금으로 벌어들인 돈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의 70%.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돈까지 더하면 한 10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냥 사는 게 그 회사 그냥 사면 거기에 딸려오는 현금하고 주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최근 6년간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상자 공무 이후에 계속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한 마이너스 17%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계속 돈을 버는데 주주는 계속 손해를 보는 거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6년 동안 여기 계속 투자를 했는데 깔끔하게 250억 원 손실을 봤다고 해요. 깔끔해요? 왜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우리 그 정도씩은 다 손실을 보잖아요. 이게 왜 발칙한지 알겠네. 그런 걸 깔끔하다고 표현하니까 발칙한 기자라고 그런 거야. 너무 좀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회사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은 잘 버는데 그 번 돈을 잘 못 써요. 투자를 잘 못하는데 여기가 상장 이후에 한 1조 원 넘는 돈을 비핵심 자산에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가 진짜 딱 왜 오래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해왔던 투자자들이 왜 오래 이렇게 들고 일어났느냐. 작년에 한화 LNC라는 인테리어 업체. 그렇죠. 건자재, 창호 이런 걸 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생각해보시면 홈쇼핑 회사가 인테리어 회사를 왜 인수를 할까.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중국에서 조인트 벤처에서 또 한 번 깔끔하게 마이너스 90% 손실 보고. 왜 그래요? 그리고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대 홈쇼핑과 별로 상관없는데 왜 자꾸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냐. 그러다 오죽하면 작년에는 한화 LNC라는 인테리어 업체에 한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왜 또 손실을 보냐. 한화 LNC가 주로 뭐 만드는 거 하냐면요. 싱크대에 보면 인조대리석이 있잖아. 진짜 대리석처럼 생겼잖아요. 인조대리석이거든.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괜찮은데 왜? 그러니까 그 회사를 홈쇼핑 회사가 왜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유가 현대 홈쇼핑은 대주주가 현대백화점 그룹이에요. 그렇겠죠. 거기에는 현대리바트라든지 이런 다른 계열사들이 있어요. 현대리바트도 기자재 같은 걸, 건자재 같은 걸 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리바트 입장에서는 하라 LNC가 계열사로 있으면 거기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도 없어지고. 그런데 현대 홈쇼핑하고 그 모 회사인 현대백화점 그룹하고 이해가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거기서 VF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현대리바트가 필요해서 한화 LNC를 살 거면. 그 돈으로 사지. 현대리바트 돈으로 사지. 왜 현대 홈쇼핑 돈으로 사냐. 현대백화점 돈으로 사야 되는데. 현대백화점 돈의 지주사인 그린푸드 돈으로 사든지. 왜 홈쇼핑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리바트 좋은 일을 시키냐라는 불만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홈쇼핑의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러죠. ROE가 상장 직후에 20%가 넘었었는데 현재는 10% 미만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는 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달턴이라든지 VIP 자문에서는 자산운용에서는 그럴 거면 차라리 배당해라. 어차피 그 돈을 내 회사가 돈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계속 돈을 쓰는 거라면 그 돈을 차라리 배당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과도한 요구로 보이기도 해요. 현금소 자산이 한 2천억 원 넘게 한 번에 현금소 배당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진짜 그 돈이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제대로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돌턴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돈을 자사주 매입을 해라.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게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 쓸데없는 데 투자해가지고 돈 손실 보느니 정말 니네 회사같이 좋은 회사한테 투자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니네 회사같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건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 주식 가치나 좀 올려라. 그러니까 주식 가치를 올려라도 맞고 투자를 할 거면 니네 회사같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돌턴이나 VIP가 같은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영진의 보수의 40에서 70%를 주식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경영진이 지금까지 이거는 경영진의 이익하고 기업의 이익을 좀 같이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주가가 19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지는 동안 경영진의 보수는 5억 원대에서 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동안 경영진의 몸값은 두 배가 올랐다는 거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146건의 안건이 올라오는 동안 찬성 의견을 또 한 번 깔끔하게 146건을 찬성했습니다. 100%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하고 경영진의 보수가 너무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오너일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너네의 보수와 어떤 인센티브를 맞추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어떤 평가가 4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대결을 했을 때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왜 이런 의견을 내냐라고 VIP 자산운영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나마 여기가 정말 옛날 회사고 정말 고루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면 이런 제안을 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왔을 거다. 그 3세 체조로 넘어왔잖아요. 3세 체조로 넘어가서 74년생 CEO가 있는 조직이라면 이 방식 옛날 재벌 문화에 어떤 문어발식 투자를 하는 그런 식의 경영이 아니라 정말 상장 기업으로서 상장사로서 기업 가치 주주의 이익에 환원할 수 있는 깔끔한 투명한 구조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좀 첨언하면요. 주식회사 제도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 경제에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잖아요. 이해상관관계자라고 해요.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하는데 그게 최대 주주를 포함한 주주, 경영진, 종업원, 거래 상대방 혹은 크게 보면 국민들까지도 포함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다 고루고루 스테이크홀, 스테이크를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 체제가 유지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범수주의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및 경영진에서 계속 뭘 실수를 하고 거기서 계속 뭘 갖고 가니까 나머지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상관관계자들끼리의 어떤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운용, 가치투자라든지 행동주의 펀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다 이 회사들을 얘기하더만. 그렇죠. 저한테도 몇 분이 와서 이 얘기 좀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이야기를 할 때가 좀 됐다는 6년 동안 참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재미는 없을 텐데 기자로서 이거 단독거리라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투자 운용사 중에 하나는 야크만 에셋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현대범 쇼핑 지분이 한 3, 4%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돌턴 인베스트먼트의 대한민국의 제안이라고 얘기했던 거기에 지지 의사를 표시를 한 게 있고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 요새 이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가 10점 만점에 10점이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높으면 안 좋은 게 경영진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10점 만점을 줬고요. 그리고 주주권익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줬습니다. 그 정도로 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표현이 좀 잘못됐다. 10점 만점에 10점이면 좋은 걸로 생각하시다고 반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리스크 점수라 그래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고. 리스크가 그만큼 높다. 물론 이 주주 제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 대안이 깔끔하진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발칙한 월요일이 충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취지 내용도 또 단독 여기서 터뜨려주시고 깔끔하게 오늘 정리해주신 발칙한 월요일의 권순우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도 흔들고 가요. 잘해.